쉽게 배우는 한국어, 제4의 1강, 물건 사기. 학습 목표, 숫자 읽기, 요청하기. 문법, 을, 을, 세어, 어휘, 쇼핑할 물건, 한자어 수. 1. 이 사람은 무엇을 해요? 2. 한국어로 물건 가격을 어떻게 물어봐요? 민수 씨, 어디 가요? 시장에 가요. 무엇을 사요? 사과를 사요. 어휘와 표현, 식품, 알고 있는 어휘의 부위표를 하고 그 뜻을 말해보세요. 사과 오렌지 빵 우유 주스 물 물 문법 은, 은, 이, 가, 을, 를, 와, 과 이것만 기억하세요. 조사인 은, 는, 이, 가, 을, 를, 와, 과의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압음절이 자음으로 끝나면 은, 이, 을, 와, 를 사용하고 모음으로 끝나면 는, 가, 을, 과, 를 사용합니다. 즉, 압음절이 받침이 있는 자음으로 끝나면 은, 이, 을, 와, 를 사용하고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나면 는, 가, 을, 과, 를 사용합니다. 나는 한국인입니다. 당신은 미국인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